농말소스가들은 후라이 치킨 위에다가 만든 토마토 답진 너무 맛이 기가 막히네요 아 이제 빨리 식사를 해야 되겠어요 맛있는 후라이 치킨을 이렇게 양파를 깔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쭉하게 굴소스하고 이렇게 일반 밑간해서 이렇게 문 위에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농말소스를 딱 끼워주면서 걸쭉하고 맛있는 치킨 치킨을 후라이 치킨 한 거 위에다 얹어서 만든 토마토 답진이에요 너무 특별한 맛이에요 마치 탕수육 먹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식초 약간 넣고 농말가루 해서 쭉 끼워줬더니 이렇게 떡볶이도 같이 들어가고 머이도 들어가고 오이, 방울 토마토, 큰 토마토, 이렇게 양파, 부추 이런 것들 들어가서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마지막 농말소스를 얹어서 아주 껄죽하게 맛있게 된대요 우리 가족들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aryn에 좀 해보고요 говорите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생산해mos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생산해 보이러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생산해 보이러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생산해 보이러스